안녕하세요 호기현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말띠죠. 우리 31살 볼게요. 말띠들 발바닥이 불 날 정도로 분주하게 뛰어야 되는 해년이야. 근데 발바닥에 불이 나야지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움직인 만큼 소득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으로 혼자서 하는 일이 좋겠고 동업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생 6월생들 있죠. 주변에 마찰이 조금 있어요. 주변 사람과 마찰이 있다 보니까 언행이 조금 구설이 조금 붙겠고 큰소리가 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주변 사람 싸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3살 말띠죠. 투자를 해도 조금 성과가 들어오시겠어. 43살분들은. 그래서 일을 시작한다면 시작의 계기가 조금 좋으실 것 같고 역시 금전적으로도 조금 쌓이고 차근차근 쌓이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셨잖아. 근데 투자를 해갖고 이익을 보셨잖아. 이익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재투자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새로운 거에 투자를 하지 그 이익받다고 해서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55세 말띠죠. 현재 55세 말띠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금전운이 조금 하락되는 시기라 할 수 있고요. 역시 주변에 친해신분들 있잖아. 친분이 있었던 분들하고도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조금 다툼이 있으시겠어.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릴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파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 마시고 다시 55세는 요즘에 60부터가 인생의 시작이래.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7세 말띠분들이죠. 67세도 마찬가지 성주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문서를 잡기보다 돈보다는 건강을 조금 지키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 공과 사를 조금 철저하게 조금 지키신다면 돈을 지키실 수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지인이라도 가까운 내가 가족이라도 돈 가게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와는 좀 철저하게 조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분들 참 기분파야. 의리 의리 하거든. 의리 의리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의리 의리 하시는 분들이 잘 지르거든. 한방에 잘 지른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의리 의리 지키다가 역풍을 맞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띠분들도 가도기가 있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시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잘 지켜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띠 금전운 볼게요. 서른 살이죠. 바쁘게 살아온 만큼 한숨을 조금 돌리시겠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실이 조금 계신 분들 있으셨잖아. 그런 분들 조금 회복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조금 풍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잡도 괜찮아요. 그리고 2월생들하고 5월생들 있죠. 이런 분들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 온때에 따라서 조금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2살 양띠죠. 이분들 금전이 나쁘고 집안에 조금 오한이 되시겠거든. 그래서 우리 해외에 나가서 해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신데 국내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점점점 상승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조금 하시고 주변의 인테리어를 조금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생들하고 11월생들 있죠. 조금 변화하는 시기란 말이야. 변화하는 시기라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조금 하신다든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54살 양띠죠. 조금 천천히 묵묵하게 조금 걸어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조금 나의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주변에 이제 친분을 조금 두텁게 하셔가지고 2년 후 향후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5세 양띠들 별로 소득이 없는 한 해야. 그렇지만 조금 바쁘시기는 바쁘시겠는데 별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만큼 돈이 들어오지는 못해. 그래서 그러면 나가는 걸 조금 막으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 올해는 조금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지금은 약간 정체젖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금전이라도 조금 나가지 않게끔 조금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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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